내일 오전에 금투세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토론을 연단 말이죠. 3명씩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서 공개토론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당론이 확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 의원님은 금투세 유예 입장을 냈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금투세, 그래요 이게 금투세, 금투세 일반인분들도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금융투자세, 이게 보면은 개인이 금융투자를 하면 투자에서 발생하는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득이. 그럼 거기에 이제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일종의 갈라치기처럼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팩트체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여기서부터 팩트체크를 해주세요. 제일 나쁜 사람이 금투세를 놓고 제명세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라든요. 그거부터 금투세가 제명세다? 아니죠. 이거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법이고 그러니까 이재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도 금투세에 관련해서 조금 회의적이셨고 유예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소신도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이제 와서 제명세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민주당을 공격하는 이 나쁜 정치인들 저는 정말로 심판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만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지금 입법권에서 다수유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추진했던 부분이고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됩니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명확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당 내부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민주당의 제명세뇌만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심각하게 나중에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알아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이 법안인 것이지 이게 이재명 대표가 그렇습니다. 혼자서 뭔가 이거를 만든 법안이 아니다. 과거에 이재명 대표의 워딩들도 잘 살펴보시면 오히려 유예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를 제일 먼저 냈습니다. 그러게요. 과거의 발언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근본적으로 이 금투세는 거래세랑 연동이 돼 있어서 함부로 결정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식의 입장을 냈거든요.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고 대한민국 장래가 어두워서야 주식 투자를 하겠냐라면서 시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겠다. 맞습니다. 라는 워딩을 썼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공격하는 국민의힘의 프레임 선동에 놀아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서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부터 바로잡아야겠다라고 해서 사실 이 방송에도 출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투세는 이재명세가 아니다. 그리고 과거의 발언을 비춰보면 유예의 입장을 밝혔음이 명확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께 지속적으로 입장을 묻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실용주의 정치를 표방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많은 득표를 지난 대선에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 내부에서도 시행팀과 유예팀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그분들의 입장을 다 듣고 결정한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정책 디베이트를 내일 열게 되는 것이거든요. 민주주의 사회니까. 그렇습니다. 절차와 토론을. 그렇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보하고. 그렇습니다. 정답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고 결정하자라고 하셔서 지금 입장을 내시지를 않고 계신 건데 이 또한 이재명 대표에게 제명세라고 이야기하고 더 씌우고 공격하는 것은 정말 책임 없는 정치인들의 자세다. 본인들은 토론 안 하나 봐요. 이런 것은 오히려 토론을 장려하고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결정을 해서 바른 방향으로 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그런 것들을 장려해야 되는데 이조차 비판하고 나서는 저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금투세를 시행하자고 주장하는 쪽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다양한 선진국에서도 원래 이미 금투세와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금투세는 우리나라에도 제도적으로 들어와서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인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득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라는 논리를 펼쳐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유예를 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시장이 성숙하지 않았다.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고 저도 사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100%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통과됐을 때는 우리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합입 통과된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의 금투세는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은 상황이 되었고 기대소득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기에는 굉장히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위성에는 동의하지만 유예를 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낸 것입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요. 오늘 오후에 페이스북에다가 금투세를 유예하는 것에 10가지 포인트를 짚어서 아주 꼼꼼하게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길어서 단은 소개를 못해드리지만 기본적인 주장은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중시하는 전통이 있으므로 우리의 기존 방향,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증시를 활성화시키고 자산 증식을 보장하고 개미들의 투자 수익을 높여서 중산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방향성이 있다.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한국의 증시 상황, 제도 선진화가 아직 부족하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G20 선진국 중에 최하위의 장기 답보 상태이다. 이런 얘기를 들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 입지도 부동산 정책과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 조세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금투세를 유예한 후에 증시가 개선이 되고 증시가 상승을 해서 고수익이 됐을 때 과세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논리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예를 말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수시장이 위축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다들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시장이 상황이 되게 좋았을 때는 금투세가 시행이 돼도 크게 시장의 변화적 측면 그리고 시장이 무너지는 측면은 안 볼 것이다 하는 그 정도의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시장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해외 자본들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 심리가 하락된다는 요인 그리고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걱정과 불안 때문에 지금 수행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유예론자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뭐 그런 얘기도 했죠. 정체성 부정하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민주당이 어쨌든 주도해서 만든 법이고 일각에서는 이미 한 차례 유예를 했는데 민주당이 유예를 결정하면 당초에 그 입장을 번복하는 게 되는 것이고 민주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예를 말씀하시는 분도 이 당위성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니까요. 문제는 지금 시행했을 때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은 유예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나중에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나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위성에서는 다들 동의를 하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거죠. 당위성은 동의하지만 그러면 이제 시장이 좀 선진화가 돼서 우리나라가 금수세가 시행이 돼도 충격이 좀 덜한 시기가 찾아오면 그때는 시행이 돼도 늦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불리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실용주의 정당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상황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설계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는 민주당이라면 그런 정도의 융통성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저는 유예가 맞다라고 판단을 한 거였습니다. 보면 국민의힘은 그냥 지속적으로 금수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조국 혁신당은 금수세 시행을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과 당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폐지하자라고 하는 주장은 내부에서 토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부르짖는 구호가 아닐까 뭔가 대안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죠.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에도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조세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기재부 출신들도 있고요. 과거에 토론을 해서 여야 합의로 만든 법안인데 갑자기 검사하다가 갑자기 성공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 이거 폐지해야 된다. 자변의 손을 들어주고 있으니까 그냥 우르르하고 따라가는 모양새지 그런 형국이지 저는 내부에서 토론한다면 이것도 오히려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진보 아젠다를 강력하게 지고 가야 되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밀어붙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 민주당은 충분히 실용주의를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유연성을 좀 발휘할 수 있다. 민주당은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책 디베이트에서 유예로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올 거라고 보시는가요? 정처 본다면 내일의 결론을 미리. 제가 사실 금투수의 유예와 관련된 메시지를 냈을 때는 이송영 의원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고 난 이후에 공교롭게도 갑작스럽게 다 같이 유예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짠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유예에 찬성한다. 이 부분은 시장 상황이 조금 고려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내시는 걸 보고 충분히 유예의 결론이 나올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유예의 결론에 다다를 수 있겠다.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에는 결론을 좀 내서 우리가 입법활동을 하는 데에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유예로 결론이 났을 때는 그 결론 이후에 그렇다면 정말 우리나라 증시를 안정화시키고 선진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 있죠. 따라 나오는 논의들이 같이 세트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금투세를 아까 반대하는 국민의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책임지는 여당이라면 먼저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금투세를 폐지한 대신에 이러이러 이런 거 할 거야. 라는 게 따라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아무런 대안이 없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구호로 금투세를 폐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말로 책임 전치를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국민의힘이 피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책으로 나오는 것들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라든지 아니면 사모펀드 특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이 돼야 한다라든지 증시 선진화 방안으로는 물적 분할 금지하는 거 인적 분할 제재, 비상장, 자회사 상장 제한, 공모 시스템 보완 이런 거는 제 분야는 아니지만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설적인 민주당의 방향성이라면 이게 유예로 나오고 그 이후에 플러스 알파로 정책적인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알려서 걱정하지 마시라. 선진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겠다라는 거 같이 알려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시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투자해도 망하지 않는다. 그렇죠.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신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예를 한 이후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국민 공론화 과정을 더 많이 거치고 더 많은 토론을 통해서 한국형 사실 주식시장에 맞는 세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 다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프레임에 놀아나지 마시라. 왜냐하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금투세 관련해서 프레임 갖고 장난치는 그런 게 너무 많아서요. 저한테도 막 문자 옵니다. 제명세를 폐지하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국민의힘 지지자인가 싶은 생각이 아니 국민의힘인가 싶을 정도로 제명세라는 이야기가 도대체 왜 나왔으며 국민의힘은 왜 이런 프레임을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화가 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값이 이렇게 높은데 우리가 주식으로 돈 좀 벌어볼까 하는데 주식에도 세금을 뗀다고? 그렇죠. 그런 프레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에서도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이거는 기득권 1%만 내는 세금이다라고 이렇게 조금 강력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계를 보면 실제로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의 수익. 내가 5천만 원 투자하는 게 아니고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기 때문에 원금이 돈에서 얼마여야 되는 거예요? 몇 십억 가까이 될 수도 있고 몇 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감을 사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금투세가 도입이 돼도 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해당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기본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봉이 5천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생각까지 통제하려고 했을 때는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금 많이 내자고 한다고 100% 동의할 수 있다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인정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한국형 자본소득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관리를 좀 더 아주 세밀하고 정성스럽게 국민소통위원장으로 또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최대한 지금 어려운 말 안 쓰려고 쉽게 쉽게 가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 백날 해봐야 정치인들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봐야 귀 안 들어오면 말짱 도루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름이 근데 너무 전용기라 약간 특권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단어로 우리 국민들과 소통을 하려고 하다 보니 굉장히 좀 가벼운 단어들 많이 쓰는 게 너무 쉽게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금투세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켜 주셨어요. 이건 이재명세가 아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 여야 합의로 탄생된 법이고 일단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는 유예로 가닥을 잡는 게 훨씬 실용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상황이 선진화되고 안정화되면 그때 가서 시행을 해도 늦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합의 통과되고 국회에서 통과되고 시행을 앞두었을 때만 해도 그래도 그 신뢰는 권고했거든요. 이 정도로 신뢰가 있으니까 시행을 해도 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은 상태가 너무 안 좋죠. 그렇죠. 너무 안 좋죠. 그런 부분들은 인정하자 이겁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일 디베이트가 열리면 그런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더 금투세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대부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유예를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민주당의 강령과 정책을 위반하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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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